자 이번 시간 바로 재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보크사이트 수출을 금지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고요. 현재 업계는 대량 실업의 우려가 지금 높아진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청년자원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이 보크사이트는요. 어떤 원료로 쓰이냐. 바로 알루미늄의 원료로 쓰입니다. 이 알루미늄의 원재료가 되는 게 바로 이 보크사이트고요. 기존에 계속적으로 이런 체구 환경 1차 산업이죠. 이 1차 산업에 매진했던 부분들을요. 사후에 어때요? 신규 사업으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했던 조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이슈를 통해서 알루미늄 가격은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크사이트를 통해서 생산이 되냐면요. 핵심적으로 알루미늄 공정 과정을 보면 알게 됩니다. 지금 알루미늄을 공정하는 과정에서 이 보크사이트라는 원재료를 통해서 공정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 알루미늄이 나오기 위해서 이런 체감 과정 이후에 9차례 이상의 재령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알루미늄을 수출하게 되죠. 이러한 공정들 때문에 핵심적으로 이 보크사이트 중에서 알루미나와 알루미늄을 나뉘는 이 두 가지 재료 중에서 알루미늄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알루미늄 보크사이트를 통해서 제작이 되는데 이 보크사이트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가 수출을 금지하게 됨으로써 당연히 알루미늄 수요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알루미늄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된 국내 업체들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도일 알루미늄하고 일단 뭐 있습니까? 네 사마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루미늄 주들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알루미늄 주 핵심적인 모멘텀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 단사수혜라고 표현합니다. 단사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왜 수출 금지가 큰 타격이냐 도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도네시아의 보크사이트 매장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부 칼리만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곳부터 현재 폐쇄를 하겠다는 건데 3개 보크사이트 매장량 중에 3개 6위가 바로 인도네시아고요. 이 인도네시아산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수입원인데 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알루미늄 상승의 모멘터, 트리거를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이 보크사이트 광업권 관련해서 주요 재련소 현황이 대부분 이렇게 동남아에 몰려 있습니다. 동남아에 몰려있는 이유는 이곳의 핵심적인 보크사이트의 매장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면 뿌리와 납, 은, 보크사이트 플러스 이 재료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수출 금지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광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알루미늄, 그 다음에 기존에 알고 계셨듯이 리튬, 니켈 이런 부분들은 신사업뿐만 아니라 현재 사업에서도 현재 중요한 광물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제가 없죠 사실.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이 광물에 관련 주는 어떤 이슈가 터지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광물 관련 주들은 이런 수출금지라든지 광산개발이라든지 또는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차트를 통해서 주요 구간과 매수 타점, 대응 전략까지 알아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일 알루미늄의 차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일 알루미늄 차트 한번 체크해 보고요. 현재 보시면 계속적으로 저점이 올라가면서 어때요? 고점이 올라가는 상승 파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제 추세선을 그어보면 대략적으로 현재 추세 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동 크기가 이렇게 작았던 1파, 2파 구간 이후에 3파 상승이 길게 나왔죠. 그 이후에 이렇게 4파의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2, 지금 화면이 너무 못 미치는데 다시 한번 이 고가를 갱신하는 상방 채널링에 도달하는 파동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래량, 다시 한번 거래량이 줄었다가 올라가는 패턴 거래량이 줄었다가 올라가는 패턴 어때요? 지금 보시면 똑같이 닮아있습니다. 파동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패턴은 동일하다. 거래량이 터지고 수렴하고 수렴하고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때요? 이렇게 올랐죠.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거래량이 수렴하고 내렸죠. 그 다음에 어떻다? 지금 이제 거래량이 급격하게 상승 중입니다. 시그널이 떴다. 다시 한번 매수 시그널이 떴다. 얼마 만이에요? 거의 1년 만에 뜬 매수 시그널이죠. 강력한 상승 파동에 다시 한번 끝자락을 보면서 이렇게 크게 3단 고점을 만들 겁니다. 이게 대시세 종목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결국 파동으로 체크해보면요. 지금 보시면 엘리엣트 파동의 4파 구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4파 구간에서 핵심적으로 올른 이후에 이 부분이다. 지금 현재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조정값도 안 나왔고요. 이제 상승 파동에서 마지막 고점을 갱신하기 위해 영차영차 가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떻다? 추가 파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요. 똑같은 패턴 이야기 드렸죠. 거래량이 터지고 수렴하고 거래량이 터지고 수렴하고 다시 한번 이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이 시그널. 이 거래량은 세력들도 숨기지 못하는 흔적이자 그림자입니다. 결국 이런 거래량과 함께 세력들의 선행지표라고 불리는 이 OBV 지표 자체에서도 우상향 패턴 나오고 있고요. 상대 강도지수도 이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강력한 세 가지 시그널을 바탕으로 현재의 사파의 어디다?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제 시동을 걸고 추가 상승을 예고하는 딱 시점에 영상을 찍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뉴스 및 재료 체크 했고요. 핵심 모멘텀 이야기 드렸습니다. 추세까지 이야기 드린 이후에 핵심적인 지지 구간. 이 구간 2750라인 눌림목 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항구간 같은 경우는 이 헤드앤숄더 패턴의 넥라인 375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세력들의 평당가와 매집량을 기반으로 매물대 분석 및 파동 체크 할 거고요. 신규 매수할 가격과 추가 매수과 그리고 1, 2, 3차 목표가에 대한 대체적인 전체적인 매수 및 매도 전략. 결국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대응 전략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인은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개량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놨습니다. 분할 매수과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4169번 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전략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낫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전략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전략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 등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물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의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효과로 수익이 나셨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보셔서 딱 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률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1차부터 3차 저항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행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매수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